최근 서산 지역에서 석유화학과 자동차 업종을 중심으로 기업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올해 서산에서는 대산 석유화학 기업들이 5,800억 원, 자동차 기업들이 3,760억 원의 투자 계획을 세워 모두 9,560억 원의 신규 투자가 예상됩니다. 또 현대케미칼이 지난해부터 1조 2천억 원을 들여 공장을 증설하고 있고 현대위아도 2,600억 원을 들여 서산의 공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